안녕하십니까 조식폭격기 탁쿤입니다 대안전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구간에서 분명히 이 세력들이 한번 내려주고 갈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러한 모습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우리 기술과도 똑같고 HLB도 똑같습니다 한번 내려주고 올려주는 모습들이 매번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전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2평선 구간을 돌파해주려는 시도들이 나아졌고 그리고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주는 것이 뭔가 심상치 않다 신고가 근처에서 매집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과 금투계 연기금 지금 뭐 외인들 할 거 없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보여주고 있는 건 확실히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대하는 뉴스는 아닙니다 자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가 이거죠 자 AI발 전력 위기가 다가온다 자 이걸 보시면요 자 일론 머스크의 재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면 미국 전기출력의 몇 배 3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됐나요? 결국엔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자 미 정부 2050년까지 원전 3배로 늘린다고 발표로 나왔습니다 여러 발전소 중에 원자력 발전소가 친환경 규제를 따라주면서 효율을 극대로 꼭 뽑을 수 있죠 자 이래서 이게 우리가 내년에 있을 재난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주식 시장이 좀 있다 보면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개척 증산함에 따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생산시설에서 이 소비되는 곳까지 어쨌든 간에 유통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이러한 모습들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추가 수주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거요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010-6411-8706 미리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안 보내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무료로 제가 나눠드리고 있고 텔레그램방 입장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처음에 말씀드렸었냐 대한전선의 1100원 규모 미 노후전력만 교체 사업을 받아놓고 나서 아 이건 됐다 이건 우리가 미래 가치성이 있고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먹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뉴스가 이 뉴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대한전선의 1000백억 원 규모 미 노후전력만 교체 사업을 수주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자 전력만 교체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받는 게 무엇이에요? 설계도면 제일 중요합니다. 이 설계도면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 설계를 해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어떤 모습? 조금 더 효율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자 이게 아이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걸 갔다 오고 나서 북미 시장 공략 본격화 한다 해서 주가 급프로 때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 최대 전력 사업 전시회에서 전력 제품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? 자 이 구간에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전선이 북미 시장 진출을 해놓고 나서 자 지금 대한전선이 앞으로 지금 나아줄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추가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초과 케이블 먼저 나아줄 것이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? 나아줬다는 얘기죠 자 대한대전선 미국에서 1,300원 전력만 프로젝트 수수로 받았습니다 자 이게 미국 전력만 프로젝트 3건을 연이어 수수로 받은 건데 초과 케이블 1건, 중좌 케이블 2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뉴스 봤을 때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3배가량 증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있는 전선에서 슈가조를 못해도 2배는 깔지는 않겠습니까? 자 이러한 모습들은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죠? 미보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올려줬는데도 매수세로 대응한 거 보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?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나 더 대박적인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 이 뉴스입니다 자 대한전선 미국에서 전력만 수주에 이어 변환기까지 주도를 환호한다 자 날짜 내용들 가려져 있죠? 자 이 원본 파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대한전선 자 010-6411-8706이요 자 문자 보내시면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요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공유를 일단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가 지금 생산 발전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까지 써주면 이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쏘는 양이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전기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겠죠 자 그거를 보내주는 양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여기서 변압기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설계도면을 알고 있는 대한전선이 그것을 수주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도 있고 지금 대한전선 자체만의 제품으로 호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겠죠 자 답은 나와져 있습니다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자 세력들은 오늘 올라줬는데도 사실상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자 매수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자 외국인권으로 해드려야 할 동향을 살펴봤을 때 다시 한번 지금 비중을 유지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한전선이 진짜 재료가 끝났다고 하면 더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 주가 또한 더 내려가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께 미리 예측을 어제부터 드렸었습니다 아니죠 어제가 아니죠 제가 며칠 전부터 드렸죠 자 이거 구간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미들을 한번 딱 털어주고 시작을 해요 자 이걸 대표적으로 해서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냐 주식자랑 원이었겠다 주자랑 컨텐츠 방에서 제가 7월 1일차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관련해서 제가 우리 기술이 좀 많이 올랐던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요 자 신고가 갱신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7월 1일이면 이 날짜쯤 될 거예요 자 이 날짜 자 뭐라고 했죠 자 말씀드렸죠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아직 좋아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는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한번 털어주고 쭉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는 마지막 최종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775명이 함께 하셨고요 자 추가로 관련해서 HLB 자 HLB도 제가 같은 날 점심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HLB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텔레그램망이 잠시만요 자 텔레그램망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점심시간 때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75명이 다 보셨고요 자 일단은 이거 어떤 얘기냐 HLB 주가 소폭 상승비 FDA 미팅이 임박했다고 해서 제가 이기 날짜에 자 당기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? 결국에 올려줬다고요 내려주고 올려주는 패턴들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즉 대한전선은 오늘 약간 힘이 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와 지금 시황상 아주 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력들 또한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절대 지금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섣불리 매수하지도 말고 매도하지도 마라 오늘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정확한 타점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여러가지 제가 내용들도 드리고 있지만 요즘에 조금 조용한 가스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자 보시면 정보가스점 프로젝트 추진 예산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 동양철강 9%대 강세 우리가 수익 먹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도를 구비하고 연락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12월까지 자 그래서 동양철강은 그 의지만 밝혔던 대로 9%대 강세를 보여줬으면 자 우리가 예산기업들도 빠져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속눈썹 치고 보시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지금 9일 전에 단 9일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자 이 텔레그램만 들어오셨다고 해도 104%라는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적금 금리 연간 2% 금리인데요 못해도 5배 이상의 아니죠 50배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50년을 제가 선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잘난 척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셨고 우리 여러분들의 정보 또 같이 공유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자 우리 가족방을 여러분들께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010-64-1나 8706으로 자 이거 대한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입장하시고 여러 정보들 관련 타점들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